가요계를 지켜 삼킬 듯한 거대한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키며 컴백한 아시아의 별 구아씨입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국내 컴백과 함께 할리우드 영화까지 진출하신다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우선 처음 연기를 도전하는 거라 많이 떨리고 설레인데요 우선 5년만에 앨범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기분이 마음 영화까지 얘기가 들어와서 너무 기대되고 신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영어 대사가 좀 걱정이 되네요 뭐든 잘하시니까 맞아요! 그러면 타이틀곡인 허리케인 비너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허리케인 비너스는요 강렬한 사랑을 하는 여자의 이미지를 그린 가사와 강렬한 후렴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댄스곡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매주 배우고 있는 게 있죠 춤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그 골반이 부서질 듯했던 그 춤 한번 배울 수 있을까요? 영광입니다 여기가 후렴구인데 가사가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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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팔을 올리고 골반을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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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와 잘하시네요 저도 잘한다 오빠 해보세요 네 보아 선배님 홈맥 스페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무대 같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폭발적인 가창력 온 모아 돌아온 발라드 킹이죠 환희씨까지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틴탑 무대까지 지켜봐주세요 뮤직 시작 박수